하이 텐션 2! 로우 텐션 아이씨! 쪼리 갈라! 집에 갈라 그랬지. 파이팅! 우리 오늘 직접 다녀봐요. 남자 가수 요즘 누가 있어요? 켄즈오 좋아하시는 게 있어요? 질문을 많이 하시는 기사분들이 계세요? 요즘에 안 보이세요. 간판 갔다 왔어요. 농담한 건데. 밝은 톤으로 얘기를 해야 웃죠. 해를 오래 못 보시는 분 같단 말이에요. 연예인 유튜브에 연예인이 안 나온 거 처음 봤다고? 대역 쓰시는 거 아니야? 얼굴 너무 안 나오네. 도세호 씨는 아예 안 본다고? 여성분들이 좀 많이 봐주시거든요. 뭐 소개팅 제안이라든가 뭐.. 미쳐 미쳐. 꼴값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저를 되게 비웃고 있는 거예요. 슈그랜트인 척을 한다고. 도세호랑 안 보겠네 이제 정말. 시댁 가서는 조금 자중하죠? 또 다른 색인데 왜 자중하죠? 저는 시댁이 정말 놀이터 같아요. 어머니가 시집살이라고 있는 거예요. 저희 친언니 시댁을 춤추면서 노래하면서 긴장을 했어요. 친언니 시댁은 왜 가요? 조이야! 조이야! 성심한 없어요? 감사합니다.